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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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온 지는 16년도 12월달에 첫 잠을 잤어요. 8년 돼가나? 조성은 작년 10월달부터 여기 실내는 꾸몄고 익기 키우는 건 저후에 재배사에서는 작년 6월달부터 익기를 재배를 해서 작년 10월달에 끄집어내려서 여기다 활착을 시킨 거죠. 수입이 바로 안 나니까 그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좀 낫죠. 옛날보다는. 익기 같은 거 애들 체험도 시키러 다녔고 만들기도 했었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겁나게 좋아합니다. 이런 것도 사가고 익기볼 달아놓은 익기볼 같은 것도 해서 팔고 이거로도 또 그냥 큰 수입은 아니라도 용돈은 되니까 지금 이제 차차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막 부리지 않으니까 막 이걸 막 해서 버려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거든요. 저는 이제 이 공간에 혼자 서기는 너무 보기엔 또 아깝고 목적이 저는 누구나 여기 쉬어가는 공간으로 이 지리산을 보는 전망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잘 없으니까 개인 땅에 근데 개인 땅이지만 개인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누구나 아무 때나 좀 쉬어가는 곳 아무나 와서 쉬어서 가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. 지금 우리 도에서 그걸 이제 민간 정원을 지정해 준다 하는데 될 수만 있다 하면 민간 정원으로 되면 이 산 전체적인 것을 싹 개방해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만이라도 전국에 누구나 그냥 와가지고 숲속에서 뭐 치유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쉬었다 가고 그런 공간으로서 다 개방하고 싶어요.